커피가 왔어. 매콤 커피 이쪽에 놔. 먹을 거 없어. 뭐라고요? 먹을 거 별로 없다고. 이게. 어디 칠레산 개라고 했죠? 몰라 베트남이지. 게숭어는 우리나라 거잖아. 뭐라고요? 숭어 숭어. 아 숭어는 우리나라 거고. 개숭어. 개숭어. 아니야 저 참숭어. 아니 개숭어랑 참숭어랑 뭐 차이가 있어요? 아니 차이 있지. 개숭어랑 참숭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? 저는 개숭어고 참숭어 이제. 이게 이제 개숭어. 참숭어라니까. 참숭어요. 아 이거 이거? 이게 죽여주네. 오돌빼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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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기 좋아하세요 빼기? 무슨 빼? 100 빼기. 43은? 아휴. 안 해. 지금 늦게 지금 새벽에 지금. 잠깐만요. 뭐라고요? 67. 예. 아니 그걸 몰라서 내가 얘기하네. 근데. 아니 왜 내지 마. 냉이하고. 예. 표고버섯. 표고. 표고. 어. 농사짓지지 마 엄마. 이거는 개신구고. 우리 농사짓는구. 네. 넣어주세요. 응. 와. 아까 들어가 있어. 근데 조금 더 쓰러온거야. 자. 자. 짠. 이게. 예. 표고 그 저번에 닭장 옆에. 예. 나무. 나무 막 이렇게 있었잖아. 아 닭. 바닥바닥에서 형. 겁먹어가지고. 도망났을때 말하는거야. 난 원래 닭 못 잡는다니까 친구로. 먹는건 잘먹는데. 어 잡겠는데. 잘 잡겠어요. 다 왔어요. 어 잡을거 같은데. 어 이거 이거 이거. 어. 으아아아 형님 이거 이거 빨리 빨리 больше 야야야야 빨리 아 무급해 봐 빨리 잡아 아니 못 잡아 비켜봐 비켜 빨리 잡으라고요 어이 arts 빨리 한 말이야 arrives 빨리 잡으라고요 항 아이 다 못 잡으라고요 아이 빨리 잡으라고 비켜 기운하라 LAUGH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rt All number 비켜! 야 비켜 비켜 아니 농담이 아니고 나 진짜 강 못 잡는다 아니 내가 삼선을 잡은다 야 근데 이게 이상하게 벼슬 있는데 막 이렇게 우들투들한 게 나 있는 게 징그럽더라고 그 정도? 아니 형 그 정도 겁 많으면 학교 다닐 때도 겁이 엄청 많았겠네 애들한테 많이 혼나고 다녔겠네 에이 그거랑 틀리지 정신이 없다니까 지금 니가 혼자 자랐다 혼자 무슨 신맛이 나는데 뭐가 신맛이 나 고추장 고추장 또 독버섯이라고 고추장 힘들게 촬영하면 그냥 보고 새벽에 지금 장난하나 진짜 독버섯이네 아 장난하나 아 진짜 아 진짜 형님 야 야 아 이거 올랐다 이거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내게 야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하나 야 들렸다 고춘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불안한 눈빛과 이거 지금 아니 이민국 전화부터 하라고 지금 장난하냐 아 장난하잖아 무슨 장난? 치약으로 지금 거품 치약이라고? 치약이라고? 치약으로 그리스리스도 어디예요? 아니 그냥 말 안 한다니까 퀴즈는. 안 해도 말 안 해 이제. 순종이 형 아세요? 아틀란티스 아니야? 그리스 씨나 아틀란티스. 아니 그런 거. 안 한다? 아니 한숨을 쉬려면 형은 아..아..아..알고 얘기하는 거예요? 아..아테네? 어? 아테네 아니야? 아니 내가 안 한다고 또 왜 이러고 있지? 아우.. 아하하하하하하 힌트 대지 말라고 진짜. 정답입니다. 이야.. 아테네. 자 박수 한번 주세요. 힌트를 드리는 거야. 누가? 야 아틀란티스는.. 아틀란티스가 아테네.. 뭐가? 아틀란티스가 아테네.. 아틀란티스는 무슨 게임 뭐.. 그.. 아 됐다. 아.. 아.. 지응. 3. 새벽에 먹는다. 먼저 따놨잖아. 야, 표정에서 다 나와. 아니, 너 지금 먼저 따놨잖아. 새 거다 놨지. 따봐. 저거. 여기까지가 지나가지고. 오돌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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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쉰 거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실 거야. 오돌베기. 이게 내가 쉰 거 좋아하니까. 이게 매일. 튀셔가지고 담가주시고. 음. 오돌베기. 오돌베기. 따옹 치킨 따옹 치킨 땅따라랑땅. 땅땅. 야, 밥 먹을 때 너무 땅따랑땅하지마. 침태로. 음. 음. 단양이 치킨은 유명하지. 순대하고. 아우. 버섯찌개. 이거 진짜 나무에서 아침에 다 따옹 시키잖아. 요즘에 계속 우리 끓여먹어. 향이 진하다. 고추장찌개. 사태 들어가고. 야, 감자채. 응, 감자채 그것도. 이거 진짜 상남자들은 싹 있는 거 그대로 먹잖아. 싹 있는 거. 싹 있는 거? 그럼 쟤 싹 있는 거 하나 먹으라고 내일 줘야 되겠다. 흐흐흐흐흐흐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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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옹 치킨 따옹 치킨. 하하하하하하. 아니 왜. 인도사람처럼 손이 항상. 아, 나도 모르겠어. 나 왜 손이 이렇게 나는지. 나 진짜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? 네. 이야. 참. 어. 초토화를 시켜놨네, 초토화를. 커피. 저기 뭐야, 가기 전에. 어? 그. 뭐야, 자판기 커피랑 한잔 먹고 가자. 야, 항상 네가 좀 가가지고 커피 좀 한잔. 아, 이거 찍고 있잖아요. 아이, 많으면 술 먹었는데 이 새끼야. 니가 동생이 가지고 내가 갔다 오냐고 거기를 내가 갈리? 아, 제가 한잔 타올까요, 그러면? 아이, 타와, 빨리 가서. 타오는 게 아니고 그냥 자판기 눌러서 가져와. 아, 종이컵에. 아, 알겠어요. 아이, 커피 한 세 잔 먹고. 거기 어차피 지금 부부튀기 전화하고 전화해도. 아, 알았다고요. 좀 시간 걸려. 알았다고요. 알았다고요, 이 새끼가가. 아, 알았다고요. 돈 안 넣어도 나오니까 그냥 물으면 나와. 내가. 어. 커피. 뜨겁지 않은 거. 어. 그냥 빈 잔 가져왔거든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얼굴이 너무 불만처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존나 쫄까요, 안 쫄까요? 쫄지. 존나 쫄지, 형님. 잘 따요, 형님. 오케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알았어. 자, 알았어. 아이고, 알았어. 아, 알았어. 액션. FALLOWERS! 아 아 부 아 으 으 아 거 컵쟁이랍니다 커피몰카 성공! 커피몰카 성공!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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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라 와우 안해요? 와우는 지금 술 먹는데 자꾸 이 방 들어와서 와우 안하냐고요 구독자들이 욕한다니까 구독자들에게 욕하는 거 지금 술 먹는다 구독자 욕하는 거 상관없어 와우 놀래라 3만회 안하면 구독자 욕한다 하나 둘 와 너희들은 좋아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예예예 야온이에요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세요 야옹 흐흐흐 흐흐흐흐 좋아요 들어가 감사합니다 해줄 Kas